이번 영상은 젠3 하야부사 3세대 부사 클러치 마스터 그리고 프론트 브레이크 마스터 실린더를 각각 브렘보 19rcs 코르사 코르타와 클러치 마스터 실린더는 뭔지 모르겠다. 아무튼 둘 다 브렘보로 바꿔보겠습니다. 하야부사 같은 경우에는 일전에 몇몇 바이크들도 있었지만 유압식 클러치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동차하고 유사한 방식인데 일반적으로는 와이어 줄을 당겨서 클러치를 작동시키는 방식이 대부분인데 일부 고급 차종들이나 대형 바이크 같은 경우에는 유압식 마스터 실린더가 장착되어 있어서 유압식으로 클러치를 움직여주는 시스템이 채용되어 있습니다. 하야부사는 출시 처음부터 해서 지금까지 유압식 시스템을 고집해 오고 있고요. 유압식 마스터 실린더하고 조금 용량이 큰 유압 마스터 실린더를 장착하면 크게는 손에 조작할 때 들어가는 힘이 좀 줄어든다, 부드러워진다 그런 장점들이 있겠습니다. 본 차량 같은 경우에는 유압라인 같은 경우에 순정라인을 그대로 사용해서 장착을 했기 때문에 순정라인에서의 약간 수정이 필요합니다. 각도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과 그리고 유압시스템이기 때문에 블리딩, 에어빼기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염될 수 있는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프론트 어퍼 카오를 일부 탈거를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작업 과정 사진 작업이 워낙 힘들어서 처음 하다보니까 요령이 없어서 좀 힘들었습니다. 힘들어서 그런지 깜빡하고 마무리 짓는 단계랑 완성된 영상을 찍어두지는 못했어요. 사진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제가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이렇게 가끔씩 영상 올려주는 거 업로드 되는 영상을 보시고 궁금증 해소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다른 영상으로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뭐 자주 뵈었으면 좋겠는데 양질의 영상으로 뵙기는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양질의 영상까지는 아니지만 근근히 제 소식을 궁금하신 분들은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업로드하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영상으로 또 봐요. 빠빠 빠빠 behavior 그러니까 집에 올라온 culture 에이 그렇다 고려 바다 우리 에이 일 앞 사 어 품 지금 어 으 으 으 으 으 으 으